안녕하세요 핸드메이더 케이 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짝이 예쁜 색깔로 준비하셔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 뜨시면 되구요 저는 보시기 편하도록 일반 실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저는 6호를 사용을 해서 이 샘플을 떴구요 여러분들은 본인 손땀에 따라서 5호 6호 7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소매 분리를 할 때 마커나 옷핀 클립 이런게 있으면 편하시니까 두개 준비해 주시구요 돗바늘과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실을 약 20에서 25cm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빼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 부분을 빼놓는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 여기 수세미 위에 고리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5cm 정도 먼저 빼놓구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늘을 쥔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손을 펼치고 새끼손가락에 한번 검지손가락에 한번 걸쳐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중지로 이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본 자세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슬뜨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사슬뜨기를 시작할 때 시작 지점을 먼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실을 이렇게 이 왼손 엄지에게 이렇게 반 접듯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죠 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바늘을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잡아서 구멍 안으로 통과 그리고 잡고 있던 엄지를 실을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생기게 되죠 이거는 코가 아니죠 코가 아니고 그냥 시작 지점입니다 자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사슬뜨기를 할 때 빼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늘의 머리가 두 개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구멍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슬뜨기를 하는데요 사슬뜨기를 총 16코를 만들어주세요 사슬뜨기는 이 후크는 항상 바닥을 보게 해주시고요 이 실을 이렇게 밀어서 후크에 실을 걸어서 구멍에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을 밀어서 걸어서 당겨서 구멍으로 통과 자 이렇게 체인 모양이 나오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를 16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예쁘게 사슬모양 떠주셨나요 자 그러면 이 16번의 뜬 코를 가지고 원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지금 떠놓은 이 사슬코를 잘 보세요 얘가 쭉 이렇게 손으로 쫙 펴서 꼬이지 않도록 해서 얘를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끝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슬이 있어요 여기 자 그런데 이 끝에 여기 한 줄 찍 있는 거 있죠 얘는 코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시작할 때 만들었던 시작 지점일 뿐이고 코가 아닙니다 그 위에 완벽하게 이렇게 V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아이가 첫 번째 사슬코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V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슬이 꼬이면 안 돼요 사슬이 이렇게 전체 다 윗부분이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꽂아 놓으셨죠 자 꽂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새끼손가락 검지 기본자세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하는 건 똑같죠 가지고 나와서 이 구멍 안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바늘 끼웠던 그 구멍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늘이 원래 걸려있던 이 마지막 고리까지 쏙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빼뜨기예요 자 빼뜨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원형이 되죠 사슬코를 16코 만들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한길긴뜨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피스 모양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하기 전에 한길긴뜨기를 하려면 기둥코를 3코를 떠줘야 돼요 자 기둥코는 사슬뜨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슬코를 3코를 이 자리에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사슬 3코 하나 둘 셋 자 사슬 3코 떠주셨죠 자 나중에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뜬 코에다가 마커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걸려있는 곳 말고 그 아래 있는 코에다가 여기에다가 끼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마커로 표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데 한길긴뜨기 방법은 실을 감아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빼뜨기 한 부분이 여기 여기 약간 벌어져 있죠 빼뜨기를 하면서 실을 당겨줘서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 구멍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감아서 벌어져 있는 구멍 안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실을 한번 감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자 3개가 걸려있게 되죠 이때 밖에 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앞에 두 개 빼주고요 다시 두 개를 마저 다 빼주세요 자 지금 한 개의 한길긴뜨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 기둥코를 세운 곳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한 코에 두 코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슬을 16코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의 한길긴뜨기를 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코는 어디다 넣는지 잘 보세요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두 코가 하나 둘 여기 있죠 그 옆의 코는 여기예요 잘 안 보이시면 밑에 이 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벌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옆에 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겠죠 눈으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그리고 한길긴뜨기 들어갑니다 감아서 들어간다고 했죠 감아서 아까 위치 확인한데 여기다가 넣어서 실 감아서 나오고요 앞에 두 개 빼주고 다시 두 개 빼주고 한 번밖에 안 했죠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아서 같은 곳에 또 하는 거예요 보면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아서 넣어서 두 코씩 해주시는데 한길긴뜨기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것보다는 빡빡하게 많이 뜨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넣을 때도 엄청 당겨서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이 걸려서 막 반이 잘 안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들어갈 때 있죠 실 감아서 들어갈 때 얘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놀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잡아서 감아서 들어갈 때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여유 있는 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잡아서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한길긴뜨기를 할 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다 뜨시게 되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32코가 나오면 맞게 뜨시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바퀴 돌아온 상태고요 32코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커가 달린 곳에서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커가 걸린 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아까처럼 그냥 감아서 나와서 마지막 걸려있는 코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이 끝났고요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단은 전체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역시 기둥코 하나 둘 셋 3개 뜨고 마커 표시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다가 마커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만 떠줄 건데요 자 어디에 뜨는지 첫 번째 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기둥코였어요 1단의 기둥코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운 게 2단의 기둥코죠 자 일단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 자 얘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길긴뜨기의 머리 얘를 다리라고 불렀을 때 이 한길긴뜨기의 머리 아래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예쁘게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감아서 들어가죠 감아서 자 위치 확인해 주세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여기다 넣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다음 코는 당연히 여기겠죠 사슬 보이시죠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올려보면 사슬이 보여요 이 사슬이 온전하게 다 올라오도록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한 반 코만 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이랑뜨기라는 건데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온전한 사슬이 이렇게 나오도록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다 뜨게 되면 역시 2단도 32코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오므라진 상태가 될 거예요 코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2단까지 쭉 뜨신 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다 떠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코수 32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마커가 걸린 곳에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인데요 3단부터는 무늬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봐주시고요 자 우선은 역시 기둥코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자 마커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달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역시 한길긴뜨기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아랫단 기둥코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우선 한코 떠줄게요 여기 있죠 바로 자 위치 확인하셨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우선 한코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뜨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사슬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금방 우리 한길긴뜨기 떴던 첫 번째 코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이걸 V 스티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 V 형태의 모양이 나왔죠 중간에 사슬이 들어가고 한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반복해서 해줄 건데 자 중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비워줄 거예요 안 뜨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무늬는 어디로 들어가죠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죠 한 코 건너 뛰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로 V 스티치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한번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코는 어디죠 여기 아니고 여기죠 감아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자 이거를 끝까지 쭉 돌아서 여기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스티치 여기까지 떠주시고 마지막 남은 상태예요 마지막 여기 한 코 건너 뛰어야 하니까 기둥코 세웠던 바로 옆에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V 스티치 마지막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커가 걸린 곳에 역시 빼뜨기해서 3단을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 V 스티치 모양이 이 기둥코를 제외하고요 이 V 모양을 세워봤더니 총 16개의 무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저는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얘처럼 색깔을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색깔을 바꿔줄 거라서 이 사용하던 실을 일단 자르고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거 정리할 실만 남겨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마커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먼저 하면 깔끔하겠죠 자 이 실은 우리가 뜨게 하고 있는 면의 뒤쪽으로 자 우리가 빼뜨게 했던 이 코인데요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뒤로 보내신 다음에 안쪽 면에서 뜨개가 된 안쪽 면에서 특별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뜨개질이 많이 되어있는 쪽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여러 번 해주시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풀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배색 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기본 자세로 실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기초 우리 이제 시작하는 지점을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우신 이렇게 시작 지점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구멍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자 바늘을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어서 떠줄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 우리가 V 스티치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 없어요 자 V 스티치 여기 한 군데를 정해서 여기 V 안에 우리가 여기 사슬 있었던 공간 있죠 제 손가락이 보이는 이 공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코에 넣는 게 아니고 비어져 있는 공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작 지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꼬랑지실 끝에 남아있는 꼬랑지실이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먼저 떠놓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뜨시면 안정적으로 뜨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 세 코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역시 마커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코수를 좀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이 구멍 안에 코가 아니에요 여기 공간 안에 넣는 겁니다 자 공간 안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하나 자 그리고 같은 공간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더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아랫단에서는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이렇게 했죠 위에 단에서는 두 번 사슬 한 번 한길긴뜨기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에 무늬로 가서 자 옆에 무늬로 이제 계속 이 V 스티치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주고 중간에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두 번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더 떠주셨나요 이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마커가 걸린 곳에 빼뜨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매 분리를 하기 전에 실을 역시 잘라서 먼저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4단까지 끝난 모습이고요 이제 소매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얘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실은 나중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옆으로 이어줄 거라서 접어주실 때 이 실이 이렇게 옆으로 올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늬를 16개가 나오게 떠주었잖아요 양쪽에 소매가 되는 부분에 무늬가 각각 4개씩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4개 이쪽에도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커를 2개를 준비를 하셔서 4개가 되는 이 소매 부분을 마커로 묶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마커 하나를 준비하셔서 자 여기 4개의 무늬를 마커로 무늬와 무늬 사이 여기 이렇게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무늬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커로 소매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은 우리가 아래 여기 치마 부분을 떠줄 거고요 이 부분은 소매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되셨죠 마커로 표시를 해두셨으면 이제 5단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준비하셔서 아까 마찬가지로 기본 자세로 준비하신 후에 자 시작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우리 여기 마커 소매 분리되어 있는 마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무늬 여기 V스티치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있죠 사슬 넣었던 이 공간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얘를 데리고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이 실은 아까처럼 여기 얘와 같이 이렇게 붙잡고 떠주세요 안정적으로 자 사슬 3개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 안에 넣어서 떠줍니다 우리 4단에 떴던 거와 같은 모양이에요 중간에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곳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2회 더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같은 모양이에요 아랫단과 같은 모양 계속 반복적으로 옆에 무늬 사슬에 있던 사슬이 있던 이 공간 코가 아니고 공간으로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2번 한길긴뜨기 2번 한길긴뜨기 2번 중간에 사슬 이렇게 떠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소매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뜨지 않고요 여기 안 뜨고 이렇게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이쪽에 있는 무늬에 떠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떴으면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묶어둔 데 안 뜨고 돌려서 여기 이 구멍에다가 다시 같은 무늬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코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바짝 당겨서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여기다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서 이때 조금 말하자면 여기가 겨드랑이가 되는데요 겨드랑이 부위가 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뜰 때 조금 땡땡하게 당겨서 실을 떠주시면 더 예쁜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무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떠주셨나요 그러면 여기 이어주는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첫 번째 우리 떴던 곳이고요 여기 기둥코 기둥코 여기다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마커를 두 개를 꽂아놔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못 해놨는데 자 여기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였고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머리가 얘죠 얘가 다리고 머리 그러면 얘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얘가 세 번째 세 번째 사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을 넘어갈 때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다가 또 떠야 되는데 지금 실이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빼뜨기로 이쪽까지 이동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를 2회 더 할 건데요 어디에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기둥코에 빼뜨기 되어 있죠 그 옆에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곳 여기 머리에다가 넣고요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옆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마지막 빼뜨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로 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여기 끝에 있었잖아요 빼뜨기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을 여기 가운데서 시작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빼뜨기를 한 번 두 번 더 해서 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6단인데요 자 6단과 7단은 5단과 모양이 똑같아요 코가 늘어나는 게 없고 자 기둥코 3개 올려주고요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주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두 번 해주기 자 이렇게 똑같이 또 다음 무늬 V 스티치 안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이제 소매 분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무늬 안에다가 계속 위에다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주냐 지금 소매 분리가 4단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5단, 6단, 7단까지 그대로 이 무늬 그대로 7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7단까지 떠주셨나요? 가운데 여기까지 빼뜨기로 오셨으면 이제 8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8단 기둥코 3코 올려주시고요 마커로 세 번째 사슬에 체크 해주시고 자 8단부터는 스커트 폭을 조금만 늘릴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지금 3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한 번 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3번을 해줍니다 자 아랫단보다 어때요? 한길긴뜨기가 한 번씩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래 두 번씩 했었잖아요 사슬을 사이에 두고 두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 사슬 3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무늬로 반복해서 이 V스티치 안에다가 떠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10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단이고요 8, 9, 10, 10단까지 똑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세요 자 10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저는 마지막 12단에서 배색실로 색깔을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색실로 끝까지 떠주실 예정이라면 빼뜨기를 아까 우리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에 사슬 있는 공간까지 빼뜨기를 해서 마지막 단을 이 실로 그대로 뜨시면 되고요 뜨던 실로 저는 실을 바꿔줄 거라서 여기 마커가 있는 곳에서 얘를 빼뜨기를 하고 실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실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시고요 실 정리 후에 새로운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색실 기본 자세로 가운데에 사슬 있는 공간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기둥코 3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은 제가 가운데 사슬을 넣지 않고 그냥 한길긴뜨기로 다 채워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총 7개가 들어가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무늬는 우리가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기둥코를 포함해야 되니까 한길긴뜨기는 6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둥코를 포함해서 첫 번째 무늬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7개가 나오게 꽉 채워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다음 무늬이 자 이게 공간이죠 여기에서는 기둥코가 없으니까 한길긴뜨기로만 7개로 꽉 채워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떠주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시작했던 기둥코에다가 역시 빼뜨기를 하고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쁘게 원피스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고리만 뜨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우선 남아있는 실을 기본 자세로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바늘을 자 여기 실이 연결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끼워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되셨죠? 그리고 사슬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뜨기 저는 15코만 떠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사슬뜨기를 15코에서 20코 정도 본인 취향에 따라 떠주시고요 여기 돗바늘에 끼워서 반대쪽 원피스 어깨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바느질로 이렇게 연결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 수세미 만들기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원피스 수세미는 선물용으로 떠서 드리면 굉장히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또 일반 실로 떴을 때는 아이들 인형 옷으로 만들어져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